중국어 뉴스인강 사이트 스크린중국어닷컴의 예전 강의들을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6월 7강 덴마크 무연금화에 대한 뉴스입니다. 영상 순서는 우선 원본을 볼텐데요. 이 부분을 두 번 이상 보시기 권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자막 있는 영상, 통문장 암기 순서입니다. 한글 해설이 필요 없으신 분은 영상 뒷부분 이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스크린중국어닷컴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해설에서 1월 1일까지,丹麦,丹麦,丹麦将成为全球首个无现金国家. 부고,邮局,医院,牙科診所和按摩院等等基本服务场所,仍然将会接受现金支付. 据了解,丹麦推行无现金化,有其自身得天独厚的条件。 首先是人少,全国人口不过560万,其次是福利高,需要花钱的地方相对比较少。 此外,该国的数字化程度也很高,使得信用卡和电子支付已经成为丹麦主要的支付方式。 其中每三部手机中就有两部已经使用了手机支付业务。 目前,丹麦全国84%左右的交易都是通过电子系统完成的。 不过,很多丹麦民众对此表达了不同看法。 那有媒体报道呢,一名半岁的女童在睡觉的时候啊,突然一只眼睛闭不上了,吃奶的时候呢,嘴巴也是歪的。 一检查发现小宝宝竟然得了面瘫。 神经内科医生表示,入下后不少人在室外大汗淋漓。 如果马上进入室内对吹空调,或者在行驶的车上开窗吹风,都极易刺激到面部神经导致面瘫。 吹空调时应该避开出风口。 如果婴儿床有蚊胀,可以在上面盖毛毯和衣服。 如果发现面部变冷或僵硬,可以用手搓揉,缓解面部肌肉。 章文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이 된다면, 국회에서 통과되다, 어떤 어떤 법안 같은 것이, 在国会通过, 할 수 있겠고요. 국회의 통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요. 后得国会通过, 할 수 있겠고, 국회를 주어로 쓴다면, 国会通过,什么什么法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통과되다, 在国会通过, 이 버전으로 쓰였습니다. 무현금화를 실시한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첫 번째만 나오면, 第一次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第一次는 어떤 행동을 처음으로 하다라는 뜻이어서,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고요. 첫 번째 나라,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다고 했었지요. 第一个, 문어체로는首个 쓰셔야 합니다. 成为全球首个,无限진国家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식처럼 두 가지 외우자고 했었습니다. 俱了解,俱시 덴마크는 무현금화를 추진하기에 특별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뛰어나게, 좋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得天途后,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得天途后하다, 이렇게는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장이 좋겠습니다. 他的挑战, 得天途后, 그의 조건이 우월하다. 他有,得天途后的挑战, 그는 월등히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무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우월한 조건들, 여러 가지를 병렬했는데요. 병렬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말, 외워두시면 좋겠지요. 만약 네 가지 정도라면, 首先, 其次, 然后, 最后,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오늘, 然后 대신에, 次外하고 세 번째에서 병렬을 끝냈습니다. 首先, 우선은, 其次, 그 다음으로, 次外, 그 밖에. 장문할 때는 이런 병렬 성분을 잘 써주시는 것도 점수를 올리는데 좋은 방법이 됩니다. 휴대폰 3대당 2대는 이미. 다른 예문을 좀 볼까요? 한국인 3명마다 1명은 감기를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무슨 당, 마다 이런 말을 장문할 때는, 每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每三个韩国人当中就有一个在患感冒. 当中은 중만 쓰셔도 되고요. 就는 좀 많다는 어감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은, 每三部手机中就有两部, 已经, 이렇게 가면 되죠. 각기 다른 견해를 보였다. 어떤 견해를 나타내다. 表達 쓰시면 됩니다. 表達看法. 견해를 나타내다. 表達观点. 관점을 보이다. 세트로 여러 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表達不同的看法. 달리는 차 속에서. 오늘은 문어체로, 在行事中的车上. 이라고 했는데, 회화체로 쓰신다면, 在开着的车上. 하시면 되겠지요. 모기장 위에 옷을 덮다. 바자문을 쓰셔도 되겠고요. 조년문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바衣服, 蓋在文章上. 文章上, 蓋衣服. 오늘 듣기 하실 때, 比不上眼睛. 이라는 부분에서, 눈을 못 뜨게 됐다. 라고 해석하신 분이 꽤 많았습니다. 기본형부터 볼까요? 比上眼睛. 눈을 감다. 正开眼睛. 눈을 뜨다. 여기에 上은 첨가 부착의 上이고요. 开는 반대되는 의미, 떨어지다, 헤어지다. 이런 어감인거지요. 그러면, 눈을 못 감으면, 比不上了. 눈을 뜰 수 없으면, 正不开了.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마이 정부, 近日 공부를 의상, 推荐无限金社会的 동의, 즉, 允许零售商, 拒绝现金支付, 金金接收, 银行卡和移动支付. 덴마크 정부는 최근 무현금화 사회를 추진하는 의제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즉, 그건 뭐냐면, 소매상들이 현금 지불을 거절하고, 단지 은행카드나 휴대폰 결재만을 받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의제였습니다. 만약 이 의제가 국회에서 통과돼서 법률이 된다면, 그러면,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체국, 병원, 치과진료소, 그리고 안마원 등의 기본 서비스 장소들은 여전히 현금 지불을 받을 것입니다. 안마원이 조금 생소하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덴마크가 무현금화를 추진하는 데는 그 자신의 남들보다 우월한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적은 건데요. 전국 인구가 560만원에 불과합니다. 其次 시풀이高,需要花钱的地方相对比较少. 그 다음으로는 복지가 좋아서 돈을 쓸 필요가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이 나라의 디지털화 정도도 이미 매우 높아서, 신용카드나 전자결제가 이미 덴마크의 주요 지불수단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중 매산부 소지 중 주요량부, 이징시용러 소지之후 예우, 그중 휴대폰 결제를 본다면, 휴대폰 3대당 2대가 벌써 휴대폰 결제 업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덴마크 전국의 84% 정도의 거래가 모두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덴마크 민중들은 이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뉴스가 바뀌지요? 에어컨 뉴스로 바뀝니다. 덴마크 무현금화 뉴스를 다루고 싶었는데, 너무 짧아서 다른 뉴스 하나를 더 이었습니다. 한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기로는 6개월 된 여자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한쪽 눈이 감기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젖을 먹을 때도 입이 돌아갔고요. 이 젠차 파신 샤오빠바오 징란 드러미엔탄 검사를 해보니, 어린아이가 놀랍게도 안면마비에 걸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선진의 크이성병시, 루샤호 부사오른 자이시와의 다한 린리 신경내과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름에 들어선 후로 많은 사람들이 실외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데요. 에어컨을 정면으로 쏘이거나, 아니면 달리는 차에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쏘인다면, 모두 안면신경을 자극해서 안면마비에 걸리기가 몹시 쉽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쏠 때는 마땅히 바람 나오는 곳을 피해야 하고, 만약 아기 침대에 모기장이 있다면, 그 위에 담요나 옷을 덮어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얼굴 부위가 차갑게 되었거나 딱딱해진 것을 발견한다면, 손으로 문질러서 안면 근육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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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